안녕하세요 빅브레퍼 브레시스테인데? 하나 시킨 다른거랑 같이 시키잖아 레귤러 할까? 초콜릿 베이컨 햄 치즈 웹북 토스트 먹어볼게 이게 독일의 렉몬잉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나랑 같이 프랑스에 넘어왔는데 아 또 자기거 찍고 있고 리틀 프랑스에요 리틀 프랑스 수역발전 구멍 되게 조그만거 보여? 우와 마카롱도 있네 새로운 빵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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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생봉주르죠 프랑스에서 들을 수 있는 생봉주 또 프랑스 왔으니까 욕심 무려해요 저렇게 펑스 하면 또 거성 아니가요? 아휴 가게들이 오늘 일요일날 다 닫아네 일부러 또 일요일에 내꼰 것 좀 봐 왜? 뭐 사달라고 할 기이 이렇게 그냥 문 닫는 일요일에 기껏해야 이거 빵쪼가리 이거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거 이거 하여튼 우리 누나 눈치는 알아줘야 돼요 이것도 또 동전 없다고 그거 또 제 누나 동그릇을 사고 그거 맛있게 먹으면 됐지 얼마나 더 화를 내고 여기 어디 하나봐도 문영가게가 없어 이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네 그냥 잘 때 저기 맨바닥에서 앉아는 걸 고맙게 생각해 잘 차려도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 그래도 이거 사느라고 휴지 생겨서 그게 어디여? 그렇게 그냥 코 흘리고 똥 싸도 휴지를 한 부대기씩 어디 갔다 휴지스러운 거 같아 여기 왜 이렇게 똥은 많이 싸도 그리고 똥 싸러 위로 왔나벼 왜 이렇게 배가 아팠어 뭐만 먹었다면 이렇게 똥이 마려 먹으면 쭉쭉 나오니깐 하여튼 그리고 애플스토어네? 사스가 유럽이네 여러분 애플스토어가 일요일이라고 문을 안 열어네요 일요일이라고 문을 안 열어 애플스토어가 아유 잘됐다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아유 꼬소해 대박사건 일어났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요 와플팩토리라고 제가 40만원 들여가지고 벨기에까지 가셨는데 저거 와플 먹고 왔거든요 아 이거 먹으려고 네 근데 여기도 있네요 응 내 돈 지나는 길에 그냥 여기서 죄먹지 여기서 먹을 거 그거 뭐 났다고 내가 벨기에까지 가가지고 어떡하지 저거 한 번 먹어볼랬나? 소프트 여기저거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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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크림 웹크림 오케이 먹어봐요 음 어때? 맛있지? 저게 유명한 체인잼인가봐 쫀득쫀득해 약간 촉촉해진다 아 이거는 내가 본거랑 좀 다르다 그리고 생크림에 젖어가지고 촉촉해진거야 고축해진거야 맛있지? 음 맛있어 우와 와 대박 가방 조심하라고 소매치기 쓸 수 있으니까 하하하하 멋있어 누나들 이렇게 한번 찍을래? 찍었어 이거 너무 무겁다 근데 내가 이거 계속 들고 다니는 줄 말아 그러니까 누나랑도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동네에 동양사람이 없네 이렇게 이쁜 풍경에 JM을 껴안지면 하하하하 다들 이렇게 존엘러를 알아보고 다들 이렇게 반갑게 만들어 주시죠 안녕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작은 프랑스라는 뜻이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뭐라구요? 프랑스요 아 뭐라구요? 프랑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그지 귀엽고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구요 저쪽에 지금 슬금슬금 오고 계시죠?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악스라도 실물 보니까 어때요 저? 어떠냐구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 그죠? 아저씨한테 즐거웠고 놀아谢谢 아저씨한테 그냥